앙코르 비치클럽 앙코르 비치클럽에 체인스모커가 온다고? 그럼 나 초대받을래 앙코르 비치클럽은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영장이에요 일단 초대는 받아서 입장을 했는데 일어난지 얼마 안되서 아전부터 먹었어요 음악 듣고 카지노도 하고 술도 더 마시고 조금씩 몸을 풀다가 체인스모커가 나오기를 기다려요 네 제가 좀 놀았어요 정신없이 놀다보면 선페인걸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한참을 뜸을 들이죠 저기 라스베가스 특히 앙코르 비치클럽의 이 화려함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드디어 등장 이제부터 발로 찍은 영상이 시작됩니다 진감하세요 진감하세요 아 영상 진짜 못찍었다 속상해 그것도 바로 코앞에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너무 잘 보지는 것 hunter 이 사진은 있지만 너무 퍼쨍하고 예쁘다 지금 손방이 된 영상인데 아이들이 눈에 감사되지 않으면 께고 안전하게 앙코라 첫번째 어머 저런 자 나한테 리그 했어 아까 같이 사진 치는 남자? 치었네 아마 이 영상 조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매노도 중간에서 짧은 일도 너무 너무 싫어서 그냥 합니다 그리고 못 만든 영상 계속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짠! 드디어 기다리던 노래가 나왔어요 뭔가 추억 감성 그런 거를 건드리는 노래 같아요 그나저나 너무 신났네 아 저 춤 너무 웃겨 전화 잘 해야겠죠? 아 세상에 진짜 못 버렸다 모든 노래에서 한 소절씩은 담으려고 했는데 잘 보셨나요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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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